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와 삼성 일가의 핵심 유착고리로 드러났던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 회장 등을 상대로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뒤늦은 소송 시점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노후자금 피해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소장을 내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유죄가 확정된 건 2년 전입니다.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앞선 2019년에는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준 사실도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저평가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국민연금은 그럼에도 피해 복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사라질 시점이 다가오자 국민연금은 최근에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이 소송 가액으로 적시한 금액은 고작 5억 100만 원. 앞서 국정농단 특검이 계산한 피해액인 1387억 원이나 시민단체가 추산한 수천억 원대 피해 규모에 털끝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법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피해액을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정밀한 산정 결과를 일찌감치 내놓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펀드들은 국제 투자 분쟁 소송을 통해 이미 우리 정부로부터 1000억 원대 배상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국민연금 기금 손실에 이어 정부의 배상 책임까지 세금으로 떠나야 합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